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건 정보 데이터 분석 오늘 강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티테스트 공부를 하셨잖아요 좀 쉬우셨나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티테스트가 아니고 자 아노바라 했었죠 아노바 좀 쉬우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에 제가 보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아를 처음 하면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토요일인데 현재까지 원래 일요일날 까지 지금 어 저한테 그 과제문을 주셔야 되잖아요 평일날 같았으면 은 항상 요밤때 쯤에는 전체 수강자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에 그 과제물을 보내 주셨는데 요번에 보니까 아직 한 분밖에 지금 과제물을 안 보내셨어요 에 고생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원래 어제 목요일날 제가 강의를 두 번째 강의를 보내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었고 또 첫 번째 분량이 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전혀 이렇게 한분 빼고는 전혀 에 결과물이 지금 오질 않는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당초 계획을 좀 바꿔서 에 약간 좀 아 그 진도를 조금 약간 수정을 할까 합니다 진도 수정하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그 링크 메일에 같이 해서 보내드릴께요 어떤 식으로 나갈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진도 나가는 속도를 조금 늦출까 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제가 당초에 통계에서 강의를 하게 하기로 된 부분을 음 조금 빼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공부하시는 수준에 맞게 에 이 강의의 음 진행 속도를 약간 맞춰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에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에 부분은 에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월요일날 강의를 드리고 목요일날 같은 강의의 두 번째 파트를 드리겠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하고 오늘 드리는 강의 분량을 에 5 요 지금 당초 음 어제 어제 강의 나가야 되는 분량으로 하겠습니다 4월 2일날 강의 분량으로 요 오늘 나가는 분량을 소 오늘 에 나가는 분량은 에 투웨이 아노바 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아원의 야 로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투웨이 아노바 가 어디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100 22페이지 까지 있어요 122페이지 까지 불량이 적은 분량이 아니라서 에 이게 페이지는 몇 페이지 안되는데 막상 해보면은 여러분들 그거 느끼실 거에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실습할 때 그 생각보다 좀 찾아보고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안됩니다 만 요거를 한 주 분량으로 제가 오늘 에 설정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구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배우실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저 우리가 1a 안오바를 했었고 오늘 이제 투웨이 아노바를 하게 되는데 투웨이 아노바 중에서도 에 반복이 없을 때 하고 반복이 있을 때를 나눠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여러분들 이 책의 내용 어떤 제목을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도 직접 그 데이터의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에요 두 개의 요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무엇이냐 그리고 반복이 없을 때와 반복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책을 쭉 보시면 하실텐데 투웨이 아노바에 대한 설명을 여기 지금 보면 이 얘기를 쭉 이제 해놨습니다 107페이지 까지도 해놨는데 투웨이 아노바도 1a 안오바와 마찬가지로 이 아노바 테이블이 나와요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는데 계산을 해주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3.5 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 어떤 임상 의사가 음 의보장구 에 사용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연령별로 대상자를 나누고 각 방법별로 에 사용 방법을 숙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데이터는 전부 그 시간 이에요 시간 요 데이터들은 전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요 방법 1 방법이 방법 3이 각각 서로 다른 의보장구가 되겠고요 요걸 또 나이별로 나눠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법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도 지금 두 개가 아니고 비교해야 될 게 서로 다섯 개가 되고 여기도 좀 비교해야 될 게 세계가 되니까 이건 아노바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팩터가 이 방법에 의한 팩터 하고 나이에 의한 팩터 두 가지 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투웨이 아노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연구를 하시다 보면 이런 데이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비교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아노바라는 테스트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다 쪼개 갖고 각각 짝을 지어 갖고 티테스트를 계산을 해 갖고 논문에 다 같은 통계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통계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은 통계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경우에는 아노바를 해야 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쭉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의보장구 사용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하고 연령별로 대상자를 나눈다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는 이게 방법 이냐 나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험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팩터가 나눠지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팩터의 이름만 바뀔 뿐이지 그대로 요 방법을 적용해 주시면 된다구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투웨이 아노바를 쭉 하면은 원웨이 아노바 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반복이 없을 때이고 반복이 없을 때 이 이 아노바 테이블이 나와요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는데 아노바 테이블에서는 여기 FB라는 게 나오잖아요 결국은요 FB라는 게 이게 지금 결과 리절트 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통계를 할 때는 이 FB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역시 P 밸류로 합니다 원웨이 투웨이 아노바 에서도 P 밸류를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아래쪽에 코딩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코딩을 한번 볼까요 108 페이지 하단에 원웨이 아노바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가 반복 측정이 되지 않을 경우 반복 측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리드 테이블을 이렇게 쭉 해놨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아래다 입력을 하셔야 되요 여기 좀 여러분들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 여러분들 참고 자료라고 드렸던 그 자료 있죠 거기 보시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예가 쪽이 있을 겁니다 테이블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테이블도 어떤 테이블 형식으로 입력하느냐 이 거기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었을 거에요 여러분들 이미 그 읽어 보셨으리라고 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리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받은 거를 해 가지고 그 데이터 이름이 뭐냐 하면 이제 요 의보장고 시간 자료 뭐 어쩌고 요건데 요걸 한번 딱 치니까 그 다음에 에요 데이터가 쭉 뜨는 거에요 요거는 데이터가 지금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들어왔다 그래서 에 그룹을 나눠요 이렇게 그룹을 쭉 나눠 노도 노도로 추치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다음에 요 데이터 이름을 적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아래서 특별히 에 경로를 지정하지 않고도 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알 한 다음에 어떻게 쳐 보세요 어떻게 치가 뭔가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요즘 워낙에 알을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영어로 된 버전이 아니고 한글 설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게 많으니까 알 어떻게 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투에이아노바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게 결국은 공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에 설명문이고 공식이 있는데 a o v 라는 에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 값은 숙지 시간 이었잖아요 여기다 아까 나왔던 이 데이터가 다 시간이잖아요 시간 이다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팩터가 2개가 있었잖아요 그 팩터 2개 하나는 나이고 하나는 방법 이었죠 요거를 플러스로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물결무늬 물결무늬로 이렇게 해줍니다 물결무늬 한 다음에 나이 플러스 방법 요렇게 해준 다음에 엔터 치면은 에 그 저 엔터 친 후에 그러면 이제 요게 살이 된 거에요 그 다음에 이온 분산 분석 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결과가 이렇게 쭉 떠요 제가 쭉 끄는데 에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요게 끝이 아니고 결과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써머리 한 다음에 이온 분산 분석 쳐주면은 요거 결과 값이 써머리가 돼서 딱 나와요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요거에요 요거 요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나이와 방법에 방법에 피값이 피밸류가 나오잖아요 피밸류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거는 나이에 대한 피밸류가 0.05 이 하죠 방법도 0.05 이 하죠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귀무가설이 기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귀무가설은 뭐냐 하면은 아르바이트의 귀무가설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서로 차이가 없다는 게 귀무가설 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각 된다는 얘기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도 에 서로 차이가 있고 방법에 대해서도 에 차이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107 페이지역에서 이 방법에 에서 클래스가 3개가 있었고 나이에 의해서도 클래스가 이렇게 5개인가요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거에요 차이가 있고 요것도 요걸로 볼 때도 차이가 있고 요걸로 볼 때도 차이가 있다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아노바 계산을 했더니 나온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시그니피칸 스코드 해 가지고 별 3개 음 별 2개 별 1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별 3개 일수록 그 차이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통계를 여러분들 논문에 쓸 때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별 1개 별 2개 별 3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특별한 이야기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0.05 이하 0.005 이하는 별 2개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지만 R의 경우에는 요렇게 아노바 테스트를 해주면 별이 붙어서 나와요 요건 그냥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아노바 테스트 이기 때문에 아노바 테스트를 할 때 투웨이 아노바도 뭐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등 분산성을 보고 정규성 분석을 해줘야 되요 그래서 요거를 보려면은 이원 분산 값을 딱 한 다음에요 한 다음에 플롯 한 다음에 딱 쳐주면은 이 표가 딱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표가 의미하는 의미를 갖다가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등 분산성 및 정규성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아노바 테스트를 하려면은 큰 문제가 없어야지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뭐 정규성도 그렇지만 등 분산성이 약간 미흡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 자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논문에다 등 분산성에 계산해서 나온 값을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등 분산성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셨죠 원에이 아노바 할 때 그때 뭐 그대로 계산하셔야 그 값을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통계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리뷰어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알아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 결과 논문을 판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111페이지에 보면은 gg 플롯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gg 플롯은 R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이름이에요 패키지 이름 이 gg 플롯은 굉장히 패키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R 랭귀지가 R 프로그램이 원래 처음 나왔을 때 그 이전에는 이게 대체 SASS하고 SPSS를 대체하려고 만든 거예요 SASS하고 SASS가 요즘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거를 대체하려고 이제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R이 나왔는데 이 R이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R이 그래픽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최근에 좀 논문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때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하다 싶은 거는 전부 R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R이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정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도 정말 굉장한 데이터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R의 그래픽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픽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gg 플롯 패키지라는 걸 이용해서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gg 플롯 패키지를 배우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gg 플롯 패키지는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거가 책으로 한 권 따라 나와 있을 정도로 분량이 방대해요 근데 그게 뭐 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책을 하나 구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보시다가 좋은 그래프가 있으면은 그 코딩을 따서 쓰시면 돼요 그 코딩을 그냥 이용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를 같이 제가 할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코딩이 뭐냐면은 바로 gg 플롯을 이용하는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g 플롯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gg 플롯 2라는 패키지를 인스톨을 하시고 라이브러리 gg 플롯 2를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gg 플롯 이라는 걸 하고 이 안에다가 이대로 치시면 돼요 이대로 쭉 치시는데 이 as라는 이 펑션은 뭐냐면은 gg 플롯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 해놓고 이 안에 x축은 y 나이, y축은 숙지 시간, 그룹은 방법 그대로 만들면은 이 그래프가 나와요 이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대로 치십시오 이대로 치시면 그래프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그래프가 그냥 일반적인 r로 해갖고 그래프 그래갖고 안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좋은 그래프가 만들어지려면 gg 플롯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gg 플롯도 그냥 여기서는 굉장히 단순한 거고 이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는 그래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gg 플롯 이라는 것을 한번 해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대로 따라가셔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뭐냐면 여기 LSD 라는 비교법이 있습니다 LSD 라는 검사법이 있는데 이 LSD 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나이 수준에 따라 숙지 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방법 수준에 따라서도 숙지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수준에서의 차이가 각 숙지 시간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비슷한 것은 원외아노바일 수도 있었잖아요 원외아노바일 수도 우리가 투키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여기 비슷한 테스트가 여기일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과연 이 차이를 만들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중비교법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기서 LSD 를 가지고 이용을 해 준다 이겁니다 요걸 하면은 요거에요 요거 여기서 보면은 LSD 점 테스트라는 걸 펑션을 이용해서 이원 분산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해 주고 요 데이터 값을 여기다 집어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딱 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각 그룹별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그룹별로 나오고 방법에 대해서도 쳐주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요 데이터 값에서 말이죠 요 데이터 값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가장 위에 있는 숙지 시간이 가장 큰 거 있죠 여기서도 보면 숙지 시간이 가장 큰 거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50 이상이 다른 그룹하고 비교할 때 숙지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룹에서 아까 유의한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룹 간에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차이가 나오느냐 결국은 50 이상의 그룹과 다른 그룹과의 차이에서 가장 숙지 시간 차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방법의 부분에서는 방법 A와 B와 C가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도 C와 다른 두 그룹 사이의 차이가 그 방법 그 차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요 이야기는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적어 주시면 돼요 그대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50 이상이 그룹과 다른 그룹의 차이가 가장 이 그룹 간에 숙지 시간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됐고 방법의 경우에는 C 그룹과 C 방법과 A, B 방법 사이의 차이가 이 차이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하였다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논문에도 이대로 여러분들 기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12페이지 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반복이 있는 투웨이 아노바 테스트를 한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113페이지 여러분들 상단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수준 1, 수준이 수준 3에서 수준 M에서 여기 이쪽에 팩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팩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까 투웨이 아노바에서 반복이 안될 때는 여기 숫자가 하나씩만 들어갔잖아요 하나씩만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요 안에서 여러 번을 반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실험은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그런 데이터는 임상 데이터에서 많이 나오고요 요런 실험은 실제로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조건이 두 개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한 번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반복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험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어떤 특정한 세포주에서 어떤 특정한 약물을 처리를 한 경우에 실험 한 번 딱 하고 마나요? 아니잖아요 실험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실험실에서 하는 웨트랩에서 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이 투웨이 아노바에서 반복하는 실험 요게 요 데이터를 실제로 여러분들 분석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 여기 114페이지에도 쭉 설명이 나와 있고요 115페이지에 보면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두 그룹이 있는데 처리 원 투 쓰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 준 거에 대해서 다섯 번씩 반복해서 반복해서 측정을 했어요 실험실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A라는 세포주가 있고 B라는 세포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컨트롤이고 이건 무슨 무슨 세포주 확립된 세포주가 있다 그러면은 처리 약물 처리를 1번 2번 3번 서로 다른 약물 처리를 해서 반복해서 테스트를 쭉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검사하겠어요 어떻게 검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검사할 때 흔히 생각할 때는 아까 반복해서 하는 투웨이 아노바를 모르면은 요거 평균 내고 평균 내고 평균 내 가지고 투웨이 아노바에 반복하지 않은 테스트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반복하는 테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하는 투웨이 아노바에 반복 측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구를 하시라 이겁니다 테스트를 하시라 이겁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돌려보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투웨이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고요 F값이 나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정은 F값을 하는 것보다는 P-Value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거예요 그 코딩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듯이 117페이지부터 코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반복이 있을 때의 투웨이 아노바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말이죠 요 줄에 의해서 아까 앞에 있었던 혈액 칼슘 자료를 입력을 한 거에요 입력을 한 거고 요거하고 요거는 입력된 자료의 가장 위쪽 세 개하고 아래쪽 세 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이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은 요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가 하는가는 따로 설명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입력이 끝이 났고 그 다음 코딩을 보시면은 투웨이 아노바를 이제 시작을 하죠 117페이지에 보시면 투웨이 아노바도 여기에 AOV 한 다음에 측정된 계측치가 혈액 칼슘이고 요거를 두 개의 팩터를 가지고 성별하고 처리를 가지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반복 측정을 했잖아요 반복 측정을 했으니까 그 반복 측정한 값이 지금 위에서 지금 혈액 칼슘 자료에서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계산을 해 줘요 계산을 해 준 다음에 2원 분석하면 분석된 값이 쭉 나오는데 요거를 서머리까지 치면 P값이 나옵니다 아까와 똑같죠 P값이 나와요 P값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성별 처리가 있고 여기 성별 대 처리가 있죠 요게 뭐냐 하면은 교호작용 효과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단 위에 거 두 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성별은 P값이 0.05 보다 크잖아요 처리는 0.05 보다 적죠 그러니까 처리에 관련된 그룹은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별 차이는 없는 거고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성별 대 처리 요게 교호작용 효과라고 했는데 아노바의 교호작용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별과 처리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가 이겁니다 어느 한 값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반대쪽 팩터가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 성별 대 처리라는 것이 지금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나오면은 0.05 보다 크면은 이거는 교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교호작용이 없는 거 교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0.05 보다 크면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노바 테스트를 했을 때 교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서로 간에 교호작용이 없는 편이 낫습니다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잔차 분석을 해줬어요 여기 플롯 해가지고 이온 분석 그 감 나온 걸 가지고 하면 요 데이터가 나오죠 요것도 여러분들 뭐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어에 안오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가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따로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병렬상자 그림을 그리고 교호작용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을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있는데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처리 그룹 이게 처리 A B C 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P 값이 0.05 이하라서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느냐 C 가 굉장히 다른 그룹에 비해서 차이가 있죠 요거는 나중에 숫자 계산에 의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C 값이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인터액션 플롯이라는 건데 인터액션 플롯 요걸 그리면은 요런 식으로 나와요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그래프가 서로 교차를 하지 않으면은 교호작용이 없는 겁니다 교차를 요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서로 간에 전체 이 그림에서 교차를 하지 않으면은 교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교호작용이 없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P 값이 0.05 보다 크게 나오면은 대개는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두 그래프가 서로 만나서 교차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C 값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른 거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차이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요런 그래프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LSD 테스트에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LSD. 테스트 한 다음에 요렇게 해주면은 나온 값을 보면은 C 값이 가장 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C 값과 AB 그룹 사이의 차이가 이 사이의 차이를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 그래프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NOVA 테스트를 아까 처음에 했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보여주고 그 다음에 LSD 테스트를 해주면은 구체적으로 그 차이는 무엇에 의해서 나는가 하는가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배우셨잖아요 두 가지 첫째는 2A ANOVA에서 반복이 있는 경우와 반복이 없는 경우가 각각 있었는데 코딩을 쭉 보셨죠 이 코딩을 전체를 각각 반복을 하셔서 보내주시는 게 바로 오늘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초에는 오늘 지금 강의 분량을 지난주 강의 분량의 후반부 분량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부하신 내용을 보내주시는 게 이번주에 굉장히 좀 느리시는 것 같아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해서 당초에는 지난주에 하반부 강의로 되어 있었던 내용을 이번주 강의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한 분량은 다음주 다음주 일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강의 분량은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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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저녁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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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